또 한 가지가 나는 그래도 트렁크만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트렁크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이 트렁크 처음 딱 보시고 왔는데 되게 디자인이 예쁘다. 그런데 더 좋은 건 면 100%로 해서 무조건 다 드리는 거고요. 인벤드 처리되어 있어요. 답답함이 없어요. 그리고 앞쪽에 공기통 할 수 있게끔 입었을 때 되게 부드러울 수 있게끔 이것도 역시 오늘 최다 찬스 15종 찬스로 트렁크까지 오늘 가격적인 혜택이 똑같이 받아가실 수 있어요. 35,910원이잖아요. 여기에 적립금이 또 따라가죠.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적립금 갖고 계시는 거 지금 8월 날이다 보니까 맞아 맞아. 아무래도 왜 적립금 빨리 소진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적립금 나 이거 빨리 뭔가 채워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께서는 오늘 적립금도 갖고 계시는 거 좀 이제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는 거고 팡팡페이 금액을 또 내가 채워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시기 딱 좋은 오늘 조건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. 앞자리 4자리가 4가 아니에요. 보시면 오늘 무려 15종 찬스 만나보시는데 가격 35,910원 조박선인데 그러면 트렁크도 면 100% 들어올 수도 기능성 한 벌당 가격이 2,394원꼴로 오늘 이 가격으로 오늘 무조건 다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? 조박선가 저희가 정말 엄청난 오늘 조건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아침에 지금 막 줄 서 계시면서 주문전을 하고 계시는데 사이즈 맞춰서 정사이즈대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